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오늘 준비한 사주는 2000년 2000년 7월 31일 생이고요. 7월 31일. 네. 여자입니다. 여자. 이 사람은 천상연예인 해먹고 살아야 되겠다. 이분은 부모의 득도 조상의 득도 좋으신 분이시고요. 아마 이 부모의 역할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연예인 계통을 들어오지 않았을까 천상연예인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. 이렇게 보이거든요. 어릴 때부터 들어왔을 것 같아요. 어릴 때 들어왔으면 왜 아역에서 어른으로 넘어갈 때 그 고비에 뭘 잘 넘어왔고 그때 인기를 좀 얻지 않았을까 하고 보여요. 보이는데 자기관리를 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올해는 구슬수가 들어있는데요. 이분이 내년에 운세에서 보면은 간제운이 들어있어요. 그러면 올해도 그 간제로 인한 구슬은 들어있을 수 있다 하고 보는 거예요. 그럼 연예인들이 간제가 되는 게 뭐예요. 이제 폭력이든 엄주든 이렇게 간제 그 다음에 사기 이걸로 간제가 있을 수 있다. 천상 연예인인데 간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. 흔히 말하는 삼재가 들어왔단 말이야. 그럼 작년에는 그래도 들어올 때 뭘 하나 잘 찍었어. 작년에 뭘 하나 잘 찍었는데 이게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도 조금 궁금하고요. 아까 드라마를 찍었든 영화를 찍었든 자꾸 구슬수 때문에 자기를 괴롭혀요. 지금 이제 구슬수가 있는 상황인데 구슬수가 들어요. 꽉 들었어요. 구슬수가 들어있는데 간제까지는 들었으면 감옥을 가니만이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감옥 갈 우는 아닙니다만은 감옥을 가는 것까지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은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일은 생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뒤에 받쳐주는 운이 좋으면 그래 해도 아휴 니가 그래도 여지껏 성실했으니 내가 너를 좀 이쁘게 봐주고 좀 쓱 나오더라도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의 추후 행동이 계속 구슬이 따라요. 그러면 자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별거 아닌 행동도 또 제가 지금 숨어지내야 되든 그런 말 하잖아요. 숨어지내든 좀 안 보이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. 가짜 유수가 나오든 진짜 유수가 나오든 자꾸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니 나 올래야 나올 수가 없지. 이 사람은 금전의 손실을 많이 바라고 돼 있어요. 이분이 지금 제가 대강 봤을 때 23년 24년 25년도 운까지는 운까지는 일적으로는 활발하지는 않다. 계속 그때까지는 구슬이 있을 것이다. 보이고요. 근데 의외로 26년도 운으로 보면 다시 기회가 일의 기회가 지워진다고 보이거든요.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지금 자제하시고 좀 꽁꽁 숨어있어야 되는데 근데 숨어있지 않을 것 같거든. 자꾸 시끄럽게 언론에 자꾸 노출을 한다. 왜 그러냐면 구슬수가 계속 있어요. 계속 따라요. 계속 따라요. 내년에도 따라요. 이것 때문에 또 법적인 문제를 갖는 계속 따라요.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따라요. 시끄러워 죽겠어요. 나오기는 힘들다. 별스러울 것 같아요. 용띠들이 신비의 동물이잖아요. 열두 띠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거든요. 근데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그거 뭐고 이무기가 천년을 먹어야 용으로 승천을 한다 하잖아.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. 근데 이 용의 단점이 뭐냐고 하면 이제 이무기 그 뭐고 여의주를 물고 승천을 해요. 승천을 하고 가면 하늘 저 높이 딱 도착을 해야 끝나는 거잖아. 근데 중간에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. 내가 너무 좋은 거야. 야 신난다 이랬더니 입에서 여의주가 툭 떨어져 나가. 그럼 실패지. 용띠가 이런 단점의 기질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나가고 오르다가도 나의 아주 가벼운 실수로 인해서 내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. 자꾸 좀 돋보이려고 하고 틀려고 하는 기운이 좀 많이 있으세요. 이분은 끼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자기의 사소한 실수 사소한 말 이런 것들로 좀 사실은 군데군데 구슬은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연기를 하면서 좀 착한 이미지도 좀 있고 아주 어린 이미지가 있다가 보니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애기 같으니까 예쁘니까 좀 봐주고 넘어왔는데 이제 승인이 되어서 친 구슬이잖아요. 그래서 좀 힘들겠다. 이 끼를 어떻게 이제 또 감추고 살아야 될까 걱정스러워요. 별로 그렇게 성격이 묻어나고 원활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. 근데 내가 너무 별로 안 좋은 소리만 한 것 같은데 이분은 누구신가요? 네 이분은 배우 김샘 아 음주 그래 뭘 찍었는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웃자노 근데 이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운세까지는 시끄러움을 묻어 갖고 있어요. 그러냐면 지금 행동이 너무 무난하더라도 이제 아 쟤는 그랬어 하는 이제 나이를 찍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26년도 운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좀 정말 자숙하고 봉사 많이 하시고 어 자기 놀고 싶고 하는 거는 방 안에서 꼭 꼭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꼭 놀고 밖에 드러내지 않게 놀고 자숙 많이 하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. 그렇게 안 하면은 다시 이 계통에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3년입니다. 3년이니까 3년 정도만 정말 자숙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